반드시 끊어야 할 인간관계 첫 번째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 사람 누구나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될 수는 있다 한두 번은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닌 그냥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이 습관인 사람과의 관계는 분명히 좋은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사실 지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지각을 자주 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시간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의 시간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10분 20분 기다리는 것에 대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먼저 왔을 때 다른 사람이 늦게 온 것에 대해 핀잔을 주거나 대화 사이사이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지각에 대해 어필하는 사람이라면 너의 인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인데 자신의 시간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중에 하나다 두 번째 돈 문제가 지저분한 사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그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을 가지고도 지저분하게 구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게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급하게 10만원 정도를 빌리게 되었다면 그 돈은 정확히 그걸 돌려주기로 한 날짜에 돌려주어야 한다 물론 사정이 어려워서 또는 다른 급한 이유가 생겨서 제 날짜에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이유를 포함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계속해서 주어야 할 날짜를 미루거나 빌려준 사람이 그 돈에 대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심지어는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사소한 돈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색안경을 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고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시간적 에너지적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큰 돈이 아니라면 그 돈은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그냥 없는 셈 쳐도 괜찮다 이런 사람이 장기적으로 당신의 인생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하면 그건 무척 저렴한 수업료이다 세 번째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 사람들 중에는 유독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면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사람을 애인으로 둔 사람이다 폭력적인 성향의 사람을 곁에 두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 맨 정신이든 술에 취해서 그러는 것이든 일정한 수준의 선을 넘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굳이 곁에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폭력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결국에는 그 폭력이 언제든지 나에게도 향할 수 있다 인간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다 이런 사람은 그냥 버리고 더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과 잘 지내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세상에 폭력적인 사람보다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몸과 정신을 꾸준히 단련시켜야 된다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도 몸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당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맞추어가는 노력을 한다는 것은 매우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일이다 설사관계를 끊어야 할 사람이 가족이 될지라도 당신의 인생을 좀 먹는 관계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만만하게 안 보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로 가능한 분명하고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사람이 철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나의 선이 명확하면 일단 상대방도 경계합니다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자기 이름무를 잘 파악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특성 현재의 생각해야 되는 일들과 다가올 문제까지 전체를 아울러 파악하고 있는 것을 훤히 꿰뚫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인가를 꿰뚫고 있는 사람 깊게 아는 사람은 당연히 무시하기 힘듭니다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말을 정리하여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내공이 있어 보입니다 정리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생각의 깊이가 깊다는 말입니다 필요 없는 말을 중구난방으로 늘어놓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있어 보입니다 내 의견과 주관을 잘 말하는 사람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의 의견도 덧붙일 줄 아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오해도 적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빌미를 주지 않기에 함부로 대하기 힘들게 되죠 빈틈이 없고 단단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단단함의 이면에는 확신과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있어 상대방이 쉽게 보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단 여유 있고 느긋한 표정과 자세로 말하셔야 합니다 얼굴에 당하지 않겠다는 인상이 가득하거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실수할까 봐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땐 그것이 말과 행동에 나타납니다 숨기기 어렵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처음엔 누구나 실수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몸에 익지 않으면 언제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처음에는 잘 되지 않고 어렵더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계속 자신의 행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무시받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확신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단단함이 아니라 약한 것을 꾸민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악한 사람은 그 약함을 파고듭니다 자신의 행동을 유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 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계속 요구해서 일 수도 있고 미안한 감정이 들거나 동정심 때문에 거절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감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과 감정을 구분 못하면 나의 인생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 원하는 것을 물으면 아무거나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 주장이 없거나 거절을 힘들어 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어려운 사람일 경우 아무거나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에게 주관이 없고 약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무시하는 행동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거절의 표현이 힘들거나 자기 주장이 어려운 분은 식당에서 주문할 때 아무거나 대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둘째로 어떤 일이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애매하거나 비꼬는 말을 할 경우 상대가 했던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묻는 것이 좋습니다 말뜻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빈틈을 주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쉽지 않은 사람이란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말하려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농담이라거나 비판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궁금해서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따지고 까칠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까칠할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내 말투와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경우에는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사를 따지고 까칠하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